진짜 작죠 그렇습니다 너무 예뻐요 이렇게 해서 세워 주시면 은 정말 인테리어 소품으로도 너무 그만인 최고예요 튤라 마이크 진짜 갖고 싶다 이런 자 여기 옆면에 보시면 이제 이쪽에 개인 업 개인 다운 그 다음에 포워드 스텝백 그리고 뮤트 노이즈캔슬 그리고 옴니 이게 옴니가 그거예요 그 여러분들 그 원래는 카디오이드로 되어 있는데 전방향으로 이제 무제향성을 할 때 옴니 눌러주시면 되구요 그리고 옆면에는 인풋 아웃풋 잭이 있구요 그리고 볼륨업 볼륨다운 그리고 레코딩 멈추기 온오프 이렇게 있습니다 끝이에요 아 예쁘다 박수 미션을 양상합니다 레코딩 타임스 네 오늘은 아주 귀엽게 생긴 예쁘게 생긴 마이크를 준비해 봤습니다 정말 주머니 안에 아니면 혹은 가방 안에 언제든지 들고 다니면서 어 그죠 완전 쏙 들어가 그죠 그래서 핸드폰 크기보다 작고 네 이거 너무 좋은데 진짜 핸드폰 사이즈 비교해 봤을 때 요정도 네네 그 예전에 저희 그 스타텍 그 미니 음 맞아요 고정도 사이즈 그렇게 하하하하하하하하 그거 진짜 영ち Not Your Honor 여기 폴더 네 딱 고정됩니다 그렇습니다 굉장히 귀여운 마이크로 폰을 저희가 오늘 리뷰를 해볼 건데 이게 이제 자체적으로 녹음 기능도 있어요 근데 저희가 오늘 여기에는 뭐 녹음 기능을 사용할 건 아니고 일반적인 그 마이크 사용하는 것처럼 저기다 녹음을 해가지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튤라 마이크로폰을 하기 전에 일단 튤라 마이크로폰의 브랜드를 간단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 튤라 마이크로폰 브랜드 창에 들어와 있는데 다 이런 식으로 생겼네요 그냥 색깔인가? 아, 칼로리입니다 색깔 리스트가 되어 있는 거고요 소유즈 마이크로폰의 설계와 클리브 그랜드의 노이즈 리덕션 기술 버브라운 오프 앰프 버브라운 오프 앰프의 기술을 모두 모아 이렇게 튤라 마이크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튤라 마이크는 팟캐스터, 유튜버, 뮤지션, 오디오 애호가 모드를 위한 고품질 USB 마이크로 휴대성이 뛰어나면서 모던하면서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디자인으로 완성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사실 브랜드 소개라고 하지만 딱히 자세한 정보가 나 있는 건 아니고 이런 기술들이 모였다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색깔밖에 안 보여요 그냥 와, 참 색이 이쁘다 다른 모델도 없구만 되게 예쁘네요 색을 잘 썼고 디자인도 잘 뽑았다 오늘 저희는 크림! 크림 색상이고요 아니, 이거 형 집에 투면 되겠네 이거까지 하면 완성이네 아, 나 그 집에 그 저거 가니작업실 어, 가니작업실에 너무 예쁘다 이거 얘랑 오디오 인터페이스랑 미니퓨즈랑 이거랑 해가지고 이거랑 해갖고 딱이네 이거 여기다가 이렇게 해 놓으면은 아, 좋은데? 이거 크림 색깔 갖고 오면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응, 그래서 요거를 어... 약간 그 가니작업실이 이제는 이것까지 사면은 효율보다는 그냥 예쁘자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쓸데없는 어, 셋업들이 자꾸 늘어나는 느낌이긴 한데 하긴 마이크가 하나 있으면 좋긴 하지 그쵸? 기타도 갖다 놨는데 간단하게 녹음하고 그랬는데 딱, 딱, 딱 딱 좋지 이게, 이런 거 딱 좋지 자꾸 그냥 사고 싶은 거 사는 거 같은데 이 정도 되면 자, 이렇게 4가지 색상이 있고요 들어가 보겠습니다 35만원입니다 가격이 좀 있어요 자, 아틸라 마이크는 완벽하게 휴대 가능한 USB 마이크다 이렇게 되어 있는 휴대용 녹음기이기도 하다 이게 휴대용 녹음기라는 게 사실 좀 괜찮은 포인트인 것 같아요 어디 우리가 뭐 야외에서 현장을 좀 따온다거나 약간 이런 거를 할 때 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리고 이제 휴대가 가능하니까 유튜버 유튜버 분들 밖에서 이제 촬영하면서 뭐 사운드 같은 거 좀 어, 좋은 품질로 가져와야 하시는 분들은 어, 이거 가지고 다니시면 너무 좋을 것 같은 게 예쁘고 작고 휴대성이 워낙 뛰어나니까 이 제품이 가지고 있는 기능들 자체가 이미 어, 좀 뮤지션의 중심이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기보다는 스트리머들한테 맞아요 팟캐스트라던가 그냥 컨텐츠 크리에이터 네네 휴대용 녹음기 8기가 어, 내장 메모리가 꽤 되네요 8기가 가면은 네 강력한 배터리를 탑재한 툴라 마이크는 12시간까지 자체적으로 녹음을 할 수가 있다 이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네 자, 노이즈 리덕션 그리고 소유즈 소유즈 마이크로폰 팀이 개발을 했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거칠지 않은 이건 뭐야 이런 느낌이잖아 마이크인지 처음에 잘 인지가 안되잖아 느낌이 되게 예쁩니다 아주 좋아요 디자인적으로는 진짜 완성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제 툴라 이름 보고 생각나는 툴라라는 뜻을 모르니까 타란툴라 이런 거 얘기하고 그랬었는데 네 이게 균형이라는 뜻이었네요 자 여기에 이제 뭐 여자 보컬 남자 보컬 그리고 말하는 거 어쿠스트 기타 이런 거 다 나와 있으니까 한 번씩 들어보시고요 저희가 이따가 또 모니터 해드리겠지만 그거 말고 여기 나와 있는 자체적인 사운드 모니터도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파수는 50에서 2만 오늘 마이크들이 좀 독특하다 보니까 보통 대부분 컨덴서가 이제 20에서 2만인데 오늘은 70에서 2만 50에서 2만 50에서 2만 이런 식으로 약간 독특한 주파수 정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캡슐은 카디오이드랑 옴니가 선택이 가능하네요 옴니 디렉셔널도 되니까 야외에서 이제 현장은 받으실 때는 네 네 방향 상관없이 녹음을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향성 여기 나와 있죠 이게 카디오이드가 단일 지향성 옴니 무지향성입니다 자 어 16비트에 48 이게 비트 댑스가 이게 조금 낮네 보통은 이제 뭐 24에 뭐 96 막 이렇게 지원을 하는데 네 16에 48입니다 아무래도 뭐 이제 그 좀 휴대성 이런 데다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그러니까 아까도 은총씨가 얘기하셨던 것처럼 뭐 완전 좋은 음질을 스튜디오 전용 마이크로 사용하기보다는 이것저것 범용 그렇죠 그렇죠 여기저기 갖다 쓰는 내장 메모리 8기가에 12시간 노이즈 리덕션 사용하면 10시간으로 네 이게 좀 배터리를 잡아먹는군요 네 색상은 레드요? 아니죠 크림입니다 네 무게는 185g 사이즈 아주 작구요 지금 이게 여기 크림으로 들어왔는데 밑에 레드라고 써 놓으면 어떻게 그럼 레드로 들어가면 뭐라고 써 있을까 괜히 궁금하죠 크림 레드로 들어가면 크림이라고 써 있으면 여기도 레드 전부 다 레드로 써 있는 것 같네요 왠지 블랙으로 들어가도 레드 레드 이런 거 있습니다 레드로 지금 설명이 다 복사가 됐네요 네 자 그러면은 저희가 이거 왜 레드로 다 복사해서 넣었네 다 복사해서 넣은거에요 이거 혼나겠네 아 저희가 잡았습니다 빨리 수정하세요 네 녹음한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거 그냥 일반적인 마이크 리뷰하는 것처럼 그냥 기타 보컬 이렇게 받아가지고 이일사랑 바로 비교해 볼게요 네 오늘의 시험곡은 엔터 샌드맨 팝 재즈 버전 네 그렇습니다 이일사입니다 기타 보컬 홍보컬 홍보컬 크림 오빢 들어가라 조용히 다 손 나레이션이요 코로나19로 폐가 심하게 손상돼 양쪽 폐를 모두 이식한 미국 60대 남성이 코로나19에 다시 걸렸으나 무사하게 퇴원했다고 미국 건강의학 포털 웹 MD가 22일 보도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사운드 휠라는 과연 어떤 느낌일까요? OPT Say a praise, written one Don't forget my son To include everyone Take you in, world within Keep you free from sin Till the sun when it comes Exit light 네, 나레이션 들어볼게요 코로나19로 폐가 심하게 손상돼 양쪽 폐를 모두 이식한 미국 60대 남성이 코로나19에 다시 걸렸으나 무사하게 퇴원했다고 미국 건강의학 포털 웹 MD가 22일 보도했습니다 저는 저희가 이런 기기들한테 별로 기대 안하잖아요 기대 이상이죠 솔직히 기대 이상이에요 지금 둘 다 표정관리를 하는 걸 느껴서 나도 가만히 있었는데 일부러 오 안 했는데 오 이런 느낌이었어요 오 이거는 돈값 하네요 괜찮은데요 돈값 하네요 35만원 사실 저 아까 약간 이 디자인값에 비싼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생각보다 사운드가 잘 나와요 이게 지금 저희가 어쨌든 아웃풋을 아퍼즈로 듣고 있긴 하지만 녹음을 받을 때는 자체로 USB 원래 녹음하는 방식대로 했거든요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인터페이스도 없이 이 사운드가 났다는 건데 오 굉장히 훌륭한데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인터페이스로 받은 214 사운드하고 비교를 한 건데 지금 얘는 USB로 그냥 자체적으로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기대를 안 할 수밖에 없지 시스템부터 근데 딱 들었는데 오 의외로 그러니까요 괜찮아갖고 약간 기타 들어갈 때 씩 웃은 게 우리 같은 생각이었던 거죠 응 맞아 그렇습니다 이게 어 이거는 나레이션도 되게 괜찮았고 그러니까요 저는 어 글쎄요 그러니까 그 뭐 저희가 이제 뭐 팟캐스트라든가 이제 스트리머분들 크리에이터 분들이 이제 어떤 영상에서 나오는 이런 간지도 좀 중요하시기 때문에 비디오적인 거를 이제 말씀드리면서 대단하게 이제 좋은 컨덴서는 사실 필요는 없으나 아무래도 방송사 다이나믹을 두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컨덴서를 쓰시는 게 아니면 뭐 SMTV 같은 모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그림상으로 보기 좋을 것이다 그래서 뭐 너무 뭐 과하게 가실 필요는 없으시다 라는 정도만 이제 드렸었는데 이거는 사실 가격이 싼 건 아닙니다 싼 건 아닌데 오 이건 추천드리만 하네 그러니까 이 조그만하고 이 예쁜 게 이 정도 소리를 내준다고? 이거 그림이 이렇게 딱 있으면 얼마나 좋아 왜냐하면 두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 뭐 물론 다른 USB만으로 되는 마이크들 있지만 이 친구도 어쨌든 USB가 되는데 얘는 자체 녹음이 돼서 그러니까 그게 너무 편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이크 한 대만 있으면 된다 하시는 분들은 인터페이스 따로 안 사고 그냥 이것만 가져가다가도 딱 노트북에 연결해 놓고 인터페이스 필요 없죠? 다이렉트 녹음 가능하죠? 그리고 얘가 자체 녹음까지 돼요 맞아요 그러니까 컴퓨터를 안 들고 나가도 카메라랑 얘만 들고 나가서 카메라 마이크를 좋은 걸 못 하셨으면 그냥 이렇게 하고 같이 슬레이트 딱 치고 그죠? 이거는 야외 촬영 야외에서 카페 같은 데 되게 이쁜 공간이라든가 이런 데 나가셔서 촬영하시는 분들도 꺼냈을 때 그냥 막 이렇게 막 선 지렁치렁 해가지고 이게 아니라 그냥 얘 탁 올려놓으면 얼마나 좋아 그래서 이제 헤드폰으로 커피 이렇게 해놓으면 아예 보이지도 않는데 그래서 이게 비디오적인 거라든가 인테리어적인 거라든가 이런 것도 이미 잡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인터페이스가 없다 자체 녹음이 된다라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인데 플러스 음질도 좋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렇습니다 이거 사실 저한테 딱히 필요 없는 물건인데 얘 지금 갖고 싶어 있었어요 아 이거 안 되는데 이거 내가 알았어 형이 확실히 좀 모던한 디자인을 좋아하는구나 어 요런 거 되게 좋아하죠 약간 빈티지와 모던 약간 요런 것들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면 드라이 소스로 하면 되고 네 이거 좋아 그러니까 쓸데없이 좋아 이게 또 왜 좋다고 내가 딱 하는지 알아요? 네 이게 지금 룸 리버버 잡히잖아 아 네네네 그러니까 저희가 좋은 마이크로 여기서 받으면 여기 울리는 소리가 잘 들어가거든요 근데 얘가 그걸 지금 잡았어요 맞아요 보컬만 드라이도 들어 볼게요 보컬만 드라이도 들어 볼게요 들리죠? 루머크 스틱이 훌륭하네요 그렇습니다 오늘은 214 드라이도 한번 들어 볼게요 뭐 워낙 많이 들어서 이거는 뭐 딱히 중요한 그건 아닙니다만 비교는 해봐야겠죠? 네 너무 익숙한 소리 맨날 듣던 소리네 근데 어쨌든 간에 저희가 늘 말씀드리는 214가 얼마나 훌륭한 마이크인지 우리가 많은 리뷰를 하면서 더 실감하게 되었다 맞아요 그러면서 이제 뭐 사실 저희가 이제 214를 이제는 팝니다 맞아요 예전에 안 팔았잖아 214를 2년 가까이 안 팔았잖아 정말 진정성이 있다고 사람들이 그래서 안 팔면서 제가 봤을 때 사장님이 모르셨던 것 같아 214가 좋다는 거를? 아니 아니 214가 당연히 있었다고 착각하지 않으셨을까? 214가 우리 회사에 없다는 거를? 처음에 몰랐다가 워낙 하니까 이제 레코딩 기어 들어오면서 214가 당연히 들어왔지 않았을까라고 약간 착각을 하셨던 게 아닌가 그러게요 그럴 가능성도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뒤늦게 들어왔기 때문에 근데 여튼 크리에이터를 위한 이런 장비들 중에 처음으로 좀 디자인 뭐 그 장비의 성능 이런 밸런스가 제일 좋다 왜냐하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뮤지션들한테는 전혀 필요 없는 기어거든요 냉정하게 근데 우리가 음악 하는 사람 기준으로 정확하게 막 끊어서 보지 말고 다 배제하고 내가 카메라를 들고 바깥으로 나가고 영상을 제작을 하고 하는데 뭔가 카메라도 왜 라이카만 쓰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뭐 그런 것처럼 그런 감성적인 것도 이제 충족을 하는데 근데 라이카가 그러면 뭐 성능이 안 좋나? 그것도 아니지 좋으니까 굉장히 좋잖아요 그런 접점에 있는 좀 굉장히 가격대가 괜찮은 마이크가 아닌가 이거는 감성 점수도 굉장히 있고 맞아요 성능 점수도 있고 그리고 편의적인 거 그리고 그분들이 활동적으로 가지고 다닐 때 너무나 좋은 것들이 많아서 이게 저는 크리에이터 분들이 좀 주목하시면 좋을 만한 마이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뭔가 약간 이왕이면 다홍치마라는 그런 걸 너무 잘 만족시켜주는 예쁘고 좋은 딱 그런 느낌의 마이크 그리고 깔이 네 개나 있어 아 네 개가 깔? 그렇습니다 깔별로 여러분들 원하시는 깔별로 가져가실 수 있고요 형은 어떤 색이 제일 마음에 들어요? 저는 이거죠 하면은 크림 하얀 걸 다 맞추려고 하고 있으니까 미니피주에다가 그램에다가 이거까지 퓨라까지 뭐 그냥 딱 나오네 그냥 위에 나갔다가 좋습니다 거기 옆에 쓸데없는 집착을 떨어뜨려 여기 옆에 요만한 다육이 하나 아 그 놈의 다육이는 맨 뒤에 있어야 돼 이거 두면 진짜 하나는 있어요 하나 있어야 돼 조그만 거 제일 제일 작은 걸로 요만하나 보냈더래요 그렇지 그렇지 오케이 자 그러면 여러분들 레코딩 기어의 마지막은 다육이에요 여러분 요거 구매하시면은 바로 가까운 저기 앞에 그 꽃집 가셔가지고 다육이 뭐 아니면 선인장도 괜찮습니다 그거까지 함께 구매하셔서 DP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박구성 비전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기사 2 주여 하나 하하하하 뭐 pra 있다 생